지금 이 로봇은 여태껏 사람의 손이 하던 일을 대신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 시스템이 주문에 맞는 어떤 물건을 집어올려야 할지, 상품을 줄 때 망가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힘을 줘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스스로 익히는 중이죠. 물건을 잡아서 피킹 타겟을 보기는 하거든요. 그것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대체를 해서 단순한 작업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